보령과 서천, 서산 등 서해안 7개 시군을 하나로 연결한 서해안 국제해양 레저 관광벨트. 시군별로 진행하던 해양관광사업을 연계해 12년 동안 2,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산과 당지는 수도권과 근거리인 이점을 살려 당일치기 관광객을 공략하고, 보령과 태안 남부지역은 해양 레저, 서천은 장안 국가습지 복원을 통해 자연생태교육 거점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서산과 태안 북부지역은 가로림만 해양 생태를 중심으로 무인 궤도차와 세컨하우스 조성에 나섭니다.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현재 전남은 관광객 수 2,400만 명으로 전국 해양관광지 방문 1위인 반면, 충남은 397만 명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남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앞서 전남이 섬마다 고유의 색깔을 입히고 신안 퍼플 섬을 내세웠던 것처럼 충남도 서해안의 특색을 살려 관광객의 발길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